네 사실 이번 영상 사고 분석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라이브 방송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최근 들어 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가까운 구독자 분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랑 이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으신 가까운 구독자 분들 구독자를 층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자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냐면은 적어도 제 주변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소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막자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다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다치는 안타까움 뭐 그런 부분으로 바이크를 접는 마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있을 예정들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안전하게 바이크를 바이크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엄청 내세울 거 있는 선수도 아닌 일반적인 아마추어인 저지만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게끔 미끄러들이고자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 의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에 시작했을 때 보면 사실 그렇게 과속은 아니에요 125cc 가지고 과속은 아닙니다 보면은 라인이 터지죠 대부분 라이더들은 사실 어느정도 라이딩 1,2년차 되시는 분들도 요 잘 안되는 분들 많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특히 직진 코너케바자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전부인 시내 주행에서 익숙하신 분들이 시외로 투어 라이딩을 나가셨을 경우에 발생되는 많은 유형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런 류들 사고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은 편이죠 재수가 좋으면 와 첫번째 영상처럼 죽을 뻔 했다라고 끝날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맞은편에 대항차가 왔었다면은 진짜 사망사고 또는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사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할리 동호회 나갔을 때도 대부분 요런 류의 사고로 사망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아니하게끔 그리고 요런 경우 코너가 코너를 돌던 중에 라인이 터진다는 말을 하죠 중앙선 또는 중앙분리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가쪽에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려나가거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에 가쪽에 수로 도로가 아닌 논두렁이라던가 요런 부분으로 밀려나서 넘어져서 사고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핸들만 단순히 돌린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 타왔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뒤로가기 눌러주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실 분들은 지금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시선과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 첫 번째 사고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고 하긴 그렇죠 첫 번째 사례로 봤을 때 코너링이 되지 않아가지고 보통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코너가 깊었던 거죠 그리고 복합적입니다 시선이 일단은 코너 끝 지점을 향하지 아니하였고 코너가 터지니까 내가 보고 있는 바로 앞만 보다가 점점점점 보는대로 갑니다 오토바이가 그리고 상체가 많이 빳빳히 서 있었을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세 팔에 힘 빼는 것 리그립을 잡으면서 상체에 적당히 상체를 구부리고 팔을 구부려가지고 양팔을 구부려서 상체에 힘을 주는 것을 최대한 빼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야 조금씩 조금씩 시선과 뱅킹 각도를 조금씩 주면서 오토바이 뱅킹 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라이더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코너를 안 타니까 나는 오토바이를 눕혀서 안 타니까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어... 레플리카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발통 달린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조차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안 누우면 코너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눕지 않고 코너를 돌기 위해서는 병원기처럼 내려서 직각으로 돌아야 되는데 직각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발통은 원심력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히 뱅킹 린 앵글을 주면서 상체를 숙이고 무기 중심을 낮춰 가지고 원심력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코너를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상체에 힘이 들어가지 아니 하는 경우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카운터를 줍니다 카운터를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코너를 돌아가는데 회전 반경이 점점 넓어져요 팔에 힘이 빠지고 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의 긴장이 풀리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살짝만 핸들에 힘을 주더라도 코너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각하지 못해요 대부분 요런 경우에는 시선 처리도 문제지만 상체 힘이 빳빳하게 들어갔고 핸들을 특히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상체를 꿋꿋이 세운 상태에서 팔을 쭉 뻗습니다 쭉 뻗어서 상체를 지지를 해요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를 그렇게 타시게 되면은 뭐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코너를 제 속도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규정속도 안전속도에 맞춰서도 코너를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20km 30km로 돌더라도 그 커브길을 돌아가지 못해서 중선 침범한 사례를 제가 제 두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의 지인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정도 타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나는 코너를 안탈 거야 하시면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지금 이 상태에서 와 이거 위험해서 못하겠다 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위험해서 못하겠으니까 오토바이를 그만 타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만 타시면 되고 나는 이 오토바이가 재미는 있는데 내가 지금 컨트롤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위험하다 나는 좀 더 오토바이를 컨트롤 잘 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가까운 라이딩스쿨을 등록하셔 가지고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위험한 도로보다는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 공토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항차 주변 환경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콘을 가지고 시선을 보면서 시선처리를 하면서 자세와 여러가지 교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토바이라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 무릎을 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중간 과정 중에 무릎이 닿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뿐이지 그 이상은 사실은 거기에서 멈춰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릎 끓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오토바이를 컨트롤 하기 위한 과정을 과정 중에서 무릎 끓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오토바이를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시선 상체의 힘을 빼는 거 앞서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브레이크 컨트롤과 스루틀 컨트롤을 가지고도 코너를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게 브레이크 컨트롤하고 스루틀 컨트롤 가지고 라인을 탈 수 있게 되면은 앞서 앞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코너에 대해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잠깐 딴짓을 하다가 아니면 멍때리다가 라인이 터지는 경우에 라인을 수정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오토바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컨트롤 하는 게 그리고 요런 과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안정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조금 더 조금 더 뭔가를 더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뭔가 좀 더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게 됩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내가 구력이 몇 년인데 카는데 사실상 보면은 형편없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옳게 안타신 겁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고 새롭게 뭔가 배우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노력 그게 수반되어야만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시내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직발 대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직진만 어마무시하게 쏘죠 코너링이 안 돼요 그분들 외곽지대로 나가면은 복합적인 코너가 있는 데를 돌지를 못해요 직진으로 막 200키로 300키로 내시는 분들이 코너 돌때는 막 50키로 60키로 이렇게 돕니다 그런 웃긴 모습 웃긴 상황이 되고 싶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진대장 자랑 아닙니다 원숭이 태워도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 300키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오토바이 잘 나옵니다 진짜 개나 소나 직진을 감으면은 감는 사람 마음이에요 길만 허락한다면 근데 오토바이를 제대로 컨트롤 할 줄 아는게 클러치 잡고 출발 할 줄 알고 정지 할 줄 안다고 오토바이를 컨트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했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하느냐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석 참가해 주실 분들 계시다면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빠바